우리가 이지환이가 돼도 나는 아무 상관없다 참 대단한 부자 직원이다 소를 취하했어 고모 측은 이상해요 다 부지럽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까지 이렇게 멀쩡한데 내 이름이 어디를 아직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? 댓글을 치러야겠죠 무슨 댓글을 내가 치러야겠어 아니요 지금 이 순간 당신보다 내 자신이 더 미워요 내 자신을 버리고 올 작정이에요 나쁜 생각으로 그러는 걸은 하니까 정말 고맙소